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자 뜨거운 청춘 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카우치 서핑 그리고 히치하이킹 입니다 이 방법들이 이제 그 현지인들 로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가장 최적한 최적화 된 방법이고 또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카우치 서핑을 한 20개국 이상에서 했어요 한 70회 정도 했구요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영상으로 이번에는 쭉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한번 카우치 서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조금 벗어났는데 완전히 조용하네요 조용히 조용하고 뭣도 없고 다 문도 닫고 지금 호스트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한 10km 걸었거든요 2시간 넘게 걸었는데 진짜 힘들다 친구가 비엔티안 그 도심에 사는게 아니라 좀 외곽에 살아요 도심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 조금 한적한 좀 동네 같은데 살거든요 완전 마을 같은데 그래서 뭐 걸어가야죠 왜냐면 밤이라서 어차피 또 대중교통도 없죠 게다가 택시를 타기엔 또 돈이 비싸고 하니까 제가 10km 정도는 무작정 걷습니다 어딜 가도 사실 그래서 거의 다 왔고 내심 기대가 돼요 왜냐면 라오스부터 카우치 서핑은 또 제가 처음이고 또 어쨌든 간에 현지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시면서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아마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비엔티안 호스트 집인 소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비싸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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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여기가 왔어요 늦나요? 사실 많아요 너무 늦나요 괜찮아요 와 아주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예에 오오 러블리 와 진짜 집 꽉 좋다 에이 소다 헬로 날도 좋고, 네 좋습니다. 진짜 집이 되게 한적해요. 여기가 시골이기 때문에 약간 도시 외곽이에요. 그래서 되게 한적하고, 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훨씬 넓고 좋아요. 카우치사핑하면 집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케마케거든요. 호스트의 상향도 그렇고, 집의 상태도 그렇고,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아주 화이트 컬러에, 약간 하얀색 배경에 이렇게 소파에 있고요. 이렇게 넓은 식탁, 그리고 또 제 개인 룸이 있습니다. 지금 좀 더럽긴 한데, 개인 룸. 정말 여유롭죠? 네. 네. 이거 먹어봅시다. 제가 먹어봅시다. 약간의 스프루가 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먹어봅시다. 이건 아니지만, 제 개인 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름이 뭐예요? 만파오. 만파오. 응. 만파오라는 거. 제가 태국에서 먹었던 건데, 그러니까 무 비슷한 건데 좀 달짝지근해요. 음. 네. 딱 무랑, 진짜 뭐. 과일 딱 중간이에요. 과일도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음. 와, 소다가 만들어준 아침이에요. 오늘. 밥이랑, 그리고, 오믈렛이랑, 그리고 이거 양배추 삶은 거. 아, 정말 간만에 또 제대로 된 아침 먹겠다. 보통 라오스도 그 약간 되게 보수적인 국가잖아요. 이제 관광지로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 그 마인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되게 그 닫힌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약간 조금 스페셜하죠. 조금 특별하죠. 조금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되게 오픈 마인드고, 되게 자기만의 색깔 있고 음악 하는 친구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어쨌든 이 친구 집에서 지금 한, 비엔티안에서 한 제가 생각에는 3일 정도 머물거든요. 3, 4일 정도. 이 친구랑 머물고. 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또 저를 방문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데려다가 또 카즈서핑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같이 또 어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되면 또 한식도 한번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카즈서핑이에요. 공유하는 거. 로컬푸드를, 음식을 이 친구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도 또 이렇게 한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생각도 공유하고, 음식도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카즈서핑의 장점인 거죠.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뭐예요? 내가 처음에, 떡볶이. 아, 정말? 약간 이렇게 descub принципе에요. 떡볶이! 姐 덕볶이 어떤 places? 그리고 저는 카즈서에 알아봐면서도 특이피 1971 그런 점을 conv여 베스티벌을 넣어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특허낭을 넣어두고 다른 사람들은 피쉬케이크를 넣어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계란을 넣어두고 마을에서 비행팀으로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제가 라오스 돈도 하나도 없고 해서 히치아이킹을 시도했어요 도착시 새마침 좋은 친구를 만나서 비엔티안에서 오토바에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를 2년 4개월 만에 만나는 거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너무 빨리 보고싶고 만나서 진짜 회포도 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부르고 싶습니다 비엔티안에 대한 찬 느낌 라오스에 대한 찬 느낌 전반적으로 뭔가 태국과 되게 비슷한데 기본 베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적으로 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음식이라던가 빵 그런 바게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태국은 외세에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거스란히 태국만의 전통을 좀 보수하고 있는 반에 라오스는 물론 태국과 비슷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유럽의 문화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또 중국 그 한자가 되게 많이 보여요 그니까 그거만큼 아마 중국의 영향력이 좀 엄청 큰 것 같아요 태국보다 저한테 좋은데 그러네 엠제이 오 마이 갓 얼마만이냐 엠제이 하나하나 만나자마자 피곤해지네 노르웨이 생년어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한인식당 온 것도 한인마트 온 것도 신기하다 비엔티안 시내에 그 한인마트가 있어서 한번 와봤어요 K마트 해가지고 한 세네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편의점처럼 크진 않지만 한국식품들 다 파네요 되게 라면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국 떠난지 좀 돼서 그런지 못 보던 것들도 많고 카우치서핑 그 친구랑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식을 한번 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먹어본 적이 떡볶이를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한번 한식을 조금 그 친구에게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오셨다 다 팔아요 진짜 와 진짜 오셨다 만 이천짠짠 약간 한 이천은 좀 안되고 야 만두 뭐 이런 거 다 판네요 진짜 진짜 와 진짜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김치가 4,000짜리 4,000깃이에요 4,000깃이면 5,600원 대박 두부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고수김치 고수김치? 호랩을 하네 신기하다 믹스 얼마에 4,000짜리 너무 싸다 생각보다 4,000? 엄청 싼데? 그니까 왜 그렇게 싸지? 4,000이면 5,000원으로 가네 진짜 싸다 붕어 싸 말고 붕어 싸 말고 다양한 맛도 있다잉 와 신기하다 나 나올 때만 해도 이거밖에 없었는데 난 이거까지는 봤어 아 진짜? 꿀자몽차 뭐 이런 거 다 팔고 와 진짜 행복하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밥합니다 라면도 라면도 조금 비싸긴 해요 한 뭐 한 뭐 2,000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이 라면 2,000원 정도 조금 가격이 있긴 한데 2,000원은 좀 안되거나 한국보다 조금 비싸거나 아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싸네 고추장 쟤깐한 게 13,000짜리 어 그리고 큰 게 28,000짜리 어 한 4,000원 정도 조금 비싸네 조금 더 비싸네 된장은 내가 말했잖아 그때도 된장은 좀 싸다고 보통 소주가 17,000짜리 15,000짜리 소주가 있어? 어 16,000짜리 이 정도면 딱 2,000원 정도네 그러니까 2,000원 얼마면 2,000원이야 8,600이 원래 1달러니까 17,000이니까 2달러 와 안 비싸네 싼거지? 아니 한국으로 치고 비싼거지 아니 그니까 외국에서 보통 한 8,000원이나 그러잖아 뭐 국물 떡볶이와 김치 호스트를 위해서 또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한식으로 한번 대접을 합니다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은 구매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안 비싼 거 같아요 4,000원 좀 넘는 거니까 네 거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홉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